네 오늘은 베스트 초이스 에이팩에 가서 오베럭 80 라이브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려가서 베스트 초이스 에이팩에 구매합니다. 보관함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다 꽂아줍니다. 이제 개봉이 되었습니다. 80 라이브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롯데네요.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전주노스가 나가네요. 전주노스는 잘됐네요. 천만건이 좀 나가네요. 비싸네요. 이제 팀관리 들어가서 교체를 하겠습니다. 이제 2019년 전주노스는 빠이빠이 하고 2020년 전주노스를 준비하겠습니다. 룩릭치랑 뭐가요? 파워가 90이군요. 성공파워도 고치고 성공은 짓밟아네요. 이것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